아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 여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가? 많죠. 국민 여동생? 그러네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없었어요. 그럼 국민 여동생 1세대로서 1세대로서 그러면 누가 원조다? 1세대는 이제 임예진 선배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임예진 선배님. 랩의 원조가 홍성범 선배님이다 뭐 이런 얘기. 임예진 선배님 밑에 모두가 평등해요. 우리는 다 아류? 네. 모두가 평등해요. 그리고 김연아 씨를. 김연아 선배님은 그리고. 김연아 선배님은 아니고. 김연아 언니는 약간 국민. 지금은 약간 여신 그런 느낌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동생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국민 여신. 국민 요정.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국민 요정. 아니 요정이란다. 국민 여동생을 역임했던 아이유양의 다음 목표는 뭐가 될까요? 국민? 국민. 국민이요. 국민. 국민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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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